아.. 좋았어 여기까지.. 사나.. 레츠초어! 자.. 아.. 전체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만.. 아.. 전원이 이제 꺼지면서.. 예.. 몰래.. 조용히.. 어.. 저.. 뒤쪽에서 두쿠는.. 몰래 도망가고.. 자.. 자자빙크스.. 예.. 좀 덜렁대긴 하지만.. 예.. 어? 같이 안가는 거야? 뾰웅.. 우리의 큰 도움을 줬죠? 아.. 커맨더 스턴! 34%? 오오오오오오.. 야.. 백.. 컨티뉴 스토리.. 아.. 이쪽은 컷인지 별로 없네.. 예.. 바로 들어가죠? 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두쿠는 이제.. 퀘? 큐엘? 이런 행성으로.. 또 도망을 갔네요.. 빵빵.. 자.. 카운트.. 제다이.. 어.. 제다이.. 크래쉬.. 자.. 공화국군이 지금.. 무협연화받..으로부터..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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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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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액션.. 예.. 좀 또.. 걱정되긴 하지만.. 예..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죠.. 이제는 좀 적응도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기.. 아아.. 착륙.. 짠.. 이게 아니고.. 뭘 눌러야되냐 이거? 아.. 이거.. U를 누른거구나.. 자.. 일단 내렸구요.. 이 조명.. 탑은 절대 깨지지 않죠.. 짠.. 아 쟤 잡아서 쟤 좀 써야겠다.. 아 그러기에는 좀.. 어렵네요.. 예.. 자.. 적들은 아마도.. 계속 올테고.. 예.. 짠짠짠.. 저.. 지금 일단 목표는.. 저.. 위에 있는.. 세개.. 저게 뭐야.. 확성기같은거 같은건가? 확성기같이 생긴.. 예.. 두개를 없애는건데.. 세개를 없애는건데.. 아.. 저기.. 그냥 너.. 놓고가자.. 이거 이렇게 한거지? 됐어.. 뭐.. 뭐.. 밀어오는거 같죠? 지금 스.. 밀.. 미는 장판이 깔려있고.. 자.. 저거를.. 저거 먹을수있나? 아.. 아.. 불.. 불길속으로.. 몸을.. 내던졌지만.. 예.. 아무리 제다이라도.. 예.. 저런 불길에서는.. 살아남을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무슨.. 전원.. 공급하는 장치같은데? 예.. 쭈욱.. 밀고 가보면.. 이 플러그에.. 꽂아줘야되죠? 짜깅.. 아아.. 소화기였군요.. 소화기.. 소화기 세개를.. 켜서.. 일단 화재를.. 꺼주는.. 소방미션이었군요.. 웨잉.. 짜.. 소방.. 일단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적과.. 교전이 있을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소화기가 어딨을까요? 자.. 저 칼 돌리는거는.. 역시 매력이 있어요.. 네.. 마이트.. 세이버를.. 내려갈수있네? 깨지는거 아니고.. 어딨을까? 어.. 더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있고.. 불난 곳을 찾아야겠죠? 어어.. 자.. 캔 뚜껑 따기? 우리가 하고싶을때는 공격을 안해.. 오 레버가 있었어.. 어? 안당겨지는데? 고정이 나 있네요.. 뒤티용.. 오오옹.. 차가차가사가.. 짠! 이쪽에 또 하나.. 일단 전원 들어왔고 짠! 어 됐어 두번째거.. 자.. 아, 저는, 예 이게 보니까 그 진짜 사나이인가?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 배에서는 이, 소방훈련을 꽤 빡세게 받더라고요. 예, 배에서 화재가 나면, 어디 갈 데도 없죠.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예, 화재훈련을 굉장히 화재, 예 사실 육군은 공군도 그렇, 공군도 그렇겠구나, 예 근데 사실 공군은 비행기에 불나면, 뭐 어떻게 하기 어렵겠지만, 도망가는 것밖에 없겠죠? 오, 야, 저거 뭐야? 벙, 벙, 오, 내구성, 아, 따스케 육군은, 뭐, 사실 불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뭐, 시가지 전투를 하게 되면 뭐, 화재라든가, 뭐, 그런 보비트랙,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심해야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육군은 대부분은, 이제 산악전투, 예, 산에서 싸우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하고 싸우는 걸 다 가상해서 준비를 하니까요. 그래서 화재 는, 예, 산불 산불 조심 담배 피다가 산불 나는 거 자, 어 세 번째 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야 목표를 다 이뤘으니까 자, 따로 지금 표시를 안 해주네 일단은 비행기를 타면 알게 되겠죠? 자, 오 우주선을 타면, 예 다음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다이 크래쉬니까 제다이끼리 싸우는 액션이 나올 것 같아요. 짠, 짠, 짠 타자 어 쫌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후후 datos 자, 기분 좋게 나왔지만 결국은 얘 전함은 침몰을 해버리고 아호, 어호 자, 이거 비상탈출하는건가? 야, 저거 저렇게 빨리 올 수 있다고? 어, 이거는 얘 트랙터 빔 자, 이번에 목적이 뭐야 아, 이번에도 또 이제 알사탕 그 전에 저쪽으로 알사탕 액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거부터네요 자, 여기 내려서 잡혀있는 저 배를 풀어주는게 먼저인 것 같은데 와우, 야 짠 야, 이제 아나킨 스카이퍼의 이 포스가 엄청나죠? 저런 큰 구조물까지 어, 죽는줄 알았어 여기 내려와도 되는거야?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구나 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자, 어이 저남자 굉장히 크네요 어, 내려갈 수 있나? 어, 죽어 저기를 어떻게 가는거지, 그럼? 저기 왜 저런 박스가 있는거지? 어, 부서지는거 아니고? 아, 저기 레버가 있구나 자, 저기서 지금 아, 이거 전원을 끊어주는게 미션이네 짱 아, 일단 알사탕 자 자 자주맛 자두맛 사탕 발생기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탕을 물건을 떼다가 자, 물건 떼다가 이제 배달을 해주면 되죠 자, 배달 완료 어 얘 자, 이 전원 지금 추락하고 있는거죠? 에 아까 우리가 소화기까지 틀어줬.. 뜨만 됐어 어 슈이잉 어? 부셔버렸어? 자, 이제 더이상 적을 타고 타슈할 수는 없고 자, 이 적들 없애는 게 목적인데 누가 부시고 있나봐? 왜 알아서 없어지지? 자, 이거 다섯 개 여기 지금 하나 얘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됐지?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아, 얘네가 있었구나 자, 커맨더 블리 블라이 그래도 목표를 보여줄 때가 좋죠? 예, 목표를 보통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저 문으로 아, 저기구나 자, 여기 뭐 할 거 다 있고 자, 커맨더 자, 스톰 트루퍼스가 저걸 건드릴 수 있죠? 꼭 스파이더맨처럼 짠 니가 앞장서는 건 좀 불안하다 자, 이 언니 예, 알리아 시큐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다이니까 아, 저 지금 이 빨간 우주선이 이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어째스나? 포스를 이용하나? 아니면은 커맨더 이 양반이 할 수 있는건가? 쏘는거 아니고 타? 아, 타는거구나 삐익 왜 또 탈출해 아, 또 또 아시사탕 배달이 있었군요. 아, 남, 적군을 지금 다 없애자고? 슈웅... 자, 저긴데 조준이 돼야 될 텐데 하나 둘 셋 아, 저거를 저렇게 잡아두고 있었군. 자,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저 아래로? 어. 쭈웅 삐리비리빅 어, 훈신이 안 돼. 아, 기아가 걸렸나봐. 울라구라. 아, 기아가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자, 역시 자, 이 도색이랑 또 수리하려면 돈 좀 깨지겠는데? 자, 어, 이번 스테이지 예, 어렵진 않았지만 예,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어쨌든 자, 좌패 어, 좌패? 비행기? 쯧쯧쯧 쯧쯧 푸웅 되게 짧네, 예. 자, 저기를 뭐 공격하라고 표시해준 것 같죠? 30.1% 자, 이번에는 이제 마리듬 오케이, 들어가보자 카운트 두쿠의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음... 디펜더스 오브 피스 평화의 수호자? 뭐 그런 것 같은데? 금요일 Gate 7 11 11 11 12 14 15 20 감사합니다.